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 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제 머리가 좀 헝클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 이게 병이에요 병 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빈집들이 보이고 허름한 곳이 보여 산동내야 그래가지고 살포시 올라와 봤는데 저는 등산로인 줄 알았어요 올라왔더니 좀 몇몇 집들이 있더라구요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바로 재개발 지역이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집이 좀 텅텅 비어있지만 재개발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오늘 몇마디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긴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 잠시만요 아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합원 2주비 신청 접수 및 2주 개시 안내 2주 개시가 2024년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미 어 합의가 끝났다 이제 합의가 끝나고 2주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여기 경사가 높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딸기원 2지구 딸기원 2지구라는 곳이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이제 구리죠 구리와 망우리 망우리에서 구리시로 넘어가는 그 경계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이주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몇몇 분들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차량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올라오다가 보니까 택시들도 서 있는게 보였고 이렇게 트럭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분들은 계신거고 야 이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집들이랑 그리고 절 교회 그리고 조그만 소박하게 작은 공장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어 그냥 조용한게 그냥 봐도 빈집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전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이동 거기 이제 재개발을 두번째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행한 곳이 용둘동이죠 지금 현재 홈플러스 있는 곳 동대문구청 있는 곳인데 그쪽 맞은편에 재개발 진행하고 삼성레미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산이부 롯데캐슬 뭐 이런식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왔는데 와 그때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한 거의 20년 걸렸죠 재개발 얘기 나오고 나서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요렇게 해서 뭐 작업복 탈의실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다 뭐 아무튼 간에 무슨 작업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빈집들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텅텅 비었죠 다 이렇게 집들이 텅 비어있다 이제 아마 조만간 밀건데 이렇게 또 돼있어요 저도 뭐 그때 사실상 쫓겨나다 싶이 쫓겨났는데 이게 재개발이라는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는 여기 계시던 이주자들과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분들과 조합원과의 그리고 국가관의 의견 충돌이 굉장히 심해요 조합이 일단은 조합원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조합원이 모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기서 이득을 얼마나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느냐를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외에는 이제 여기 원래 원주민들 이주자들이 되는 거죠 이 원주민들과의 얼마를 보상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 돼야 되고 이런것들 또 일일이 한집 한집 다 협의를 봐야되고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중요한건 여기에서 어떤집은 다같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집이 있는데 한집당 뭐 이주비용 5천만원 그리고 기존에 땅값 보상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5천만원 땅값 5억 똑같이 해주면 되요 그런데 자리마다 다 가격이 땅값이 틀릴거고 그리고 그 사람마다 원하는 금액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조금 더 누구는 적당한 가격에 이주하고 누구는 또 더 많이 달래서 그 금액을 못 맞춰주니까 결국은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집도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물론 퍼센티지는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여기 사람 살고 있는데 뭐 사람 죽이고 밀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때 아까 얘기하다 말았다 그 용두 이동 그 다음에 용두 일동 아까 레미안 거기 들어온데 재개발 들어가고 그 이제 그 주변에 용두 이동을 들어갔는데 야 그때 거기가 지금 이제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계센트럴 센트럴 포리였나? 그럴거에요 청계천 끼고 있는 거기는 제 친구가 직접 조합원이었는데 야 거기에 다들 다 동의했는데 교회 가운데 교회 하나가 딱 남아서 계속 버틴 금액을 계속 베팅을 계속 올린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 아 이거 못해주잖아요 너무 금액을 세게 부르니까 나중에는 50억인가 협의보고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모든 교회 관계자분들에게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똥물은 똥물은 어찌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가 흐리는 거지 거기 안에서 뭐 물고기들이 많은 물고기들이 오래 살았다고 똥물 되는 거 아니죠 그건 고인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20년에서 2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되고 나서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 그 기존에 있던 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데 요즘은 다들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 혹은 최신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교통망을 첫 번째로 해결을 해주는 쪽으로 최대한 가고 있습니다 또 교통부 쪽에서도 그리고 점점 더 교통망이 서울 쪽은 좋아지잖아요 설과 경기도를 잇는 GTX 뭐 A노선 부터 C노선까지 또 이제 지금 A노선이 또 개통을 한 번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타고 나서 사실상 원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보상받은 땅값에 몇 배가 이제 가격이 뛰어요 그게 아파트로 아파트로 보상을 받건 뭐 이렇게 다시 또 토지로 보상을 받고 보통 이제 아파트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 보상을 받았을 때 가격 기준이 5억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야 그러면 입주할 때 1억만 내고 제가 입주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거기서 2, 3억을 더 때려서 8, 9억 정도 한다고 그럼 이미 3억은 이제 먹고 들어가죠 하지만 분양이 안 될까요? 당연히 분양이 다 되죠 없어도 못 팔죠 왜냐? 서울은 집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를 경기도나 지방에 했다? 그럼 쉽지 않겠지만 서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처럼 이렇게 소규모 공장이나 가정집들만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나마 좀 음... 어찌 보면 이제 합의가 빨라요 빠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상업지역 기존의 상업지역이나 뭐 이렇게 준지역들이 모여있는 혹은 소규모 상권 상권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지금 그 용도일동에 재개발 촉진지구 즉 거기 1구역이랑 2구역이 진짜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40년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왜 안 되냐면 거기는 가정집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랑 준주거로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3층 조그맣게 2층, 3층, 5층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그 상가에서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 상가 저기 뭐야 건축주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료가 한 천만원이 나와요 매달 그리고 그 사람 나이는 70, 80, 60, 70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내가 땅값 뭐 이거 몇 배 재개발되고 보상받겠다고 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임대료를 저버린다? 누가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재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땅값 만약에 보상받았어 나중에 2.5배 올라요 그러면 재개발되는 동안 착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건물 한두 개 중공되고 그때 그러면 다시 건물 올리면 그동안 2, 3년 동안 못 봤던 임대료는 누가 보상해 주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이대타산을 따졌을 때 손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땅값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올라봐야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증권도 똑같습니다 이제 투자 권유대행이나 자산운용사 그리고 고객의 그리고 이제 손님들의 자산을 운용할 때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고령 나이 많으신 분들의 자금을 운용할 때는 장기적인 이제 뭐야 모멘텀을 보고 이제 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매달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자산 운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한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래 걸린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딸기원이 1지구 2지구 나눠져 있겠지만 여기 지나가다가 제가 본 거라 뭐 이제 딸기원 같은 경우 전에 구리지 망우리 이쪽 이 근처 많이 다녀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제가 이제 또 집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 뭐 이게 자료도 첨부하고 하겠죠 근데 일단은 소규모 소규모 거주민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땐 3개월 안에 2주도 끝나고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아 합의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딸기원 2지구라는 곳에 재개발 촉진지구 그렇죠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제 어 잠깐만 제 얼굴도 보면서 마무리하죠 어 안갑식 얼굴 다시 왔고요 뭐 이게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가 남들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어 저는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번씩 꾹꾹 누르셔서 어 다음에도 저를 볼 수 있도록 어 많은 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